이거 몇 개를 보여요? 한 개였다 두 개요 뭐 두통, 구토 증세, 어지럼증 있어요? 아니요 이 시간에? 우리 집에? 저희 우리 집입니다 예? 저희 우리 집에 예? 저기가 우리 집입니다 저기가 좌시백심 집이라고요? 예 아, 그래서? 언제부터? 언제부터 저기 살았다는 건데요? 2년 전 네? 갈까요? 아, 간다니까? 아, 간다니까? 아, 갑니다 아, 가면 좀 아, 간다니까? 아, 간다니까? 아, 잠깐만요 아, 잠깐만요